잘하셨는데? 이런 걸 자막 처리나 이런 걸 잘하면 그래픽이나 CG 같은 거 이걸 잘 넣어주면 재미있다고요. 제 파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없음이라고 했는데 뭐 없다는 거죠? 아, 현석은. 현석은 엄마가 현석은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네.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는요, 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하길래 엄마가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현석만 사랑했을까요? 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고요? 네. 현서야, 현서. 엄마한테 평소에 어떻게 해주지? 효도? 그래? 어, 효도 지금 하는 거예요? 엄마! 효도는 무슨 뜻인지 얘기해봐. 효도, 무슨 뜻이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는 거.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기획은 여기까지. 저, 저, 현석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는 건데 현석은 엄마한테 효도해요? 네. 어떻게 해요? 어, 잘해주고 그리고 요리도 해줘요. 아, 현석은이? 아, 그 요리 현서야 맛있게 먹긴 하는데 어, 참 힘들어, 먹기가. 어, 또 어떻게 하자? 맛있는 요리 하잖아! 아, 그래,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고생해서 하잖아! 어, 그래요. 고생해서 하잖아! 그리고 저 후라이판도 해요, 후라이판도! 아, 후라이판도 후라이도 하고? 네. 그리고요, 저는요. 힘들게 후라이판도 이렇게 해요. 아, 신기했어. 그런 거요. 요리할 때 장난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 요리 재료로 요리해요. 후라이판에 계란도 넣고요, 수박도 넣고요, 파도 넣고요, 치즈도 넣고요, 케찹도 다 넣고, 김도 넣고, 섞어서 이만으로 넣고요. 그리고 귤도 넣어, 귤! 그래, 그냥 귤 넣어요. 망고도 넣지요, 망고랑 수박도 넣지요. 아, 망고, 수박도 배울 요리는 못 되는 것 같아. 안 배울 거예요. 맛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현서가 엄마 생각하는 거 참 끔찾네요. 현서야, 가끔 엄마가 막 현서 야단치고 혼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하나만 하니까 그렇잖아! 아이고, 알았어. 앞으로도 계속 엄마가, 엄마 현서가 봄을 이뤄야, 사랑해. 엄마, 내가 맛있는 요리 해주면 엄마가 111번 해줘야, 뽀뽀. 알았어, 많이 해줄게. 둘이서 있으면 심심하지는 않겠어요. 절대 심심하지 않아요. 자, 담아볼까요? 아빠 이미지. 아, 믿을 마음. 우리 아빠는 저랑 마음이랑 엄마보다 아빠 이미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요. 나가기 전에 엄마랑 아빠랑 한탕 싸우셨어요. 그래서 차 타고 저녁 모임에 갈 때 한 마디도 안 하고 비님도 엄청 먹었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엄마 옆에 막 있으면서 의자도 빼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평소보다 다정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어깨동무를 해갖고 엄마가 아이고, 더운다고 와그라고! 이렇게 해갖고 아빠가 우리 미나 진짜 귀엽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엎질러 웃었어요. 아빠가 모임에 가서 화가 풀렸던 게 아닐까요? 절대 아니에요. 어, 그래요? 끝나고 차를 타는 순간 아빠가 눈이 또 이렇게 돼갖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갔어요. 이야... 그리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아빠한테 평소에도 내 칭찬 좀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누가 볼 때만 잘하는구나? 사람들 있는데 대외적인 이미지만 이렇게 좋게 하고 그 위에 돌아서면 이중생활 하시나요? 아니, 이중생활 그런 건 아니고요. 얘들아, 리듬아, 아빠가 그게 가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 아빠가 또 그 감정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화를 내면 그 분위기가 좀 새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좀 이렇게 자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아빠. 아빠 이미지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사람들 있을 때는 멋지게 행동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렇게 해?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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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집에서 불쌍하거나 그러면 그 감정 그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 표현하고 그러세요? 밖에 안 나가요. 저는 알아요. 하하하하